자 열린두 마누라 보내드리겠습니다 꼬마가 어디갔어? 자 박수 박수를 잘 쳐야 돼 그래야지 혹시 이해할 수 있어야 해도 제 마누라가 있을지 모릅니다 아버님 박수 한번 치세요 박수 여러분 내 모습은 이래도 여자가 12명이야 첫 번째는 마누라이오 두 번째는 부인이오 세 번째는 정말 집사람인데 네 번째는 나래요 다섯 번째는 저로요 여섯 번째는 당신인데요 일곱 번째는 여보 여보 여덟 번째는 임자림자 아홉 번째는 자기고요 열 번째는 생시요 열한 번째는 가시요 열두 번째는 옆에 냅니다 자 박수 자 박수 인터넷에 다 올리지 마 나 죽어요 우리 마누라한테 다시 한번 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내 모습은 이래도 마누라가 열두 명이야 여러분 내 모습은 이래도 마누라가 열두 명이야 이 사람인데 네 번째는 나래요 네 번째는 나래요 다섯 번째는 천호요 여섯 번째는 당신입니다 일곱 번째는 이뽔 여보 여덟 번째는 임자림자 아홉 번째는 자기고요 열 번째는 생시요 열한 번째는 각시요 열두 번째는 옆에 냅니다 당악 투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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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투표 투표 투푸 투푸 투표 감사합니다.